식감 좋은 영어학습 아상영어답 오늘은 2019년도 11월 고1 모의고사 29번을 보도록 하겠다 비언어적 의사소통은 아니다 대체물이 무엇무엇을 위한 언어적 의사소통을 위한 오히려 그 비언어적 의사소통은 기능을 해야 된다 보충물로써 뭐 뭐 하는데 도움을 주면서 강화시키는데 도움을 주면서 풍부함 내용의 풍부함 그 메시지의 그 메시지가 무엇이냐 전달되어지고 있는 메시지 비언어적 의사소통은 유용할 수 있다 어떤 상황에서 그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 말하기가 불가능하거나 부적절할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상상해봐 여러분이 있다고 불편한 입장에 뭐 하는 동안 말을 걸고 있는 동안 한 개인에게 비언어적 의사소통은 도움을 줄 것이다 여러분이 그 메시지를 전달하는데 그나 그녀에게 줄 메시지 주도록 하는 메시지 여러분에게 약간의 시간을 또는 약간의 여유를 대화에서 떨어져서 편안해지도록 하기 위해 다시 또 다른 이점은 비언어적 의사소통의 또 다른 이점은 다음과 같다 대절 전체다 그것은 제공해준다 여러분에게 기회를 표현할 기회 감정과 태도를 적절하게 뭐뭐가 없다면 도움이 없다면 비언어적 의사소통에 도움이 없다면 있다 여러가지 측면들이 존재한다 여러분의 본성과 성격의 여러 측면이 존재한다 어떤 본성과 성격이냐면 표현되지 않을 적절하게 표현되지 않게 될 본성과 성격의 여러 측면이 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하면 그것은 비언어적 의사소통은 대체하는 것이 아니다 언어적 의사소통을 그런 것이 아니라 오히려 보충을 한다 언어적 의사소통을 이게 주제문이야